이재명 씨가 이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계 내부에서는 이낙연 복귀움진 이미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러분들 민주당의 원내 경선 과정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낙연 씨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인물이니까 이낙연 씨가 되면 그래도 좀 낫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씨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의 복귀 움직임을 본인은 복귀하겠다 지금 아마 미국이나 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낙연 싱크탱크 11월 28일 재가동 이낙연 복귀슬이 불을 붓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건물살을 타면서 이낙연 복귀슬이 당 안팎에 떠도는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에 있던 연대와 공생이 재가동 돼서 28일 첫 행사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전문가 1천 명이 참여에 발족했다가 대선 직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 와싱턴으로 떠나면서 해체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자문 그룹 연공이 11월 28일 오후 3시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미중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민을 열고 재가동에 들어간다. 공식적으로 이낙연 씨 입을 통해 가지고 복귀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의 연공 관계자들과 지난달 중순 중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네요 . 민주당 설론 의원 등은 친 이낙연 계 의원들이 연말 또는 연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낙연 복귀설이 불붙은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 당내 경선을 지난해 보면서 가능하면 이낙연 씨가 되면은 그래도 걱정을 좀 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씨가 뭐 사법적 판단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비리가 너무 많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낙연 씨도 뭐 이렇게 떳떳할 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본인은 몰랐을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이낙연 후보의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 당시 이낙연 후보는 대선 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 2020년 4.15 총선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조작한 지역이 종로구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조작을 했습니다. 최대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41%에서 최소 여러분들의 20%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서울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 플러스 19.2% 미래통합당 한교안이 마이너스 10.4%입니다. 차익값이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총 이동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규모가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제 복귀를 하더라도 4.15 총선의 원죄로부터 이낙연 후보도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서울의 많은 그런 지역구 가운데서도 가장 무자비하게 이름들 조작을 한 데가 종로구입니다. 그만큼 이낙연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선거 조작범들은 이낙연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조작을 서울 시내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100%의 사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죠 옹호할 수 없습니다. 종로구민 모두가 다 미쳐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삼청동에서 여러분들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20.4%나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일투표의 지지도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지지도가 어떻게 이낙연 후보가 삼청동에서 20.4% 사직동의 19.8% 청운 효자동에서 21%나 높습니까 대한민국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종류의 불법과 불의 앞에서 모두가 침묵할 수 있냐 저는 가끔은 낙담도 하지만 기가 찬 겁니다. 이런 불법과 불의를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5년 여러분들 산소 마스크를 딴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좌파이름 20년 장기 집권 50년 집권이 되겠죠.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원하는 선거 결과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 입증할 수 있습니까 2014년 대선부터 시작해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를 분석해보게 되면 뭘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그냥 주문자 이런 상표 부착 방식 oe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원하는 방식대로 선거 조작범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입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여러분들 망해도 100번 망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나라가 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조작에 대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불법과 비리와 이런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식자층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을 불모하고 다 침묵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책임을 열엄치고 해결을 해야 될 대통령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가장 많이 2020년 4.15 총선에 전국 에서도 가장 많이 조작을 한 데가 종로구고 그게 주역이 뭡니까 이낙연 후보가 가장 큰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보다 100배 낮지만 이런 소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원제 소위 선거 사기와 선거 조작과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 모두가 다 덕을 보거나 어떤 사람은 주범이 되거나 주역이 되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 자유당 이후에 특정 정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로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위해 이게 제2아 전문가 분석 결과입니다. 얼마를 훔쳤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규환 후보의 표를 45% 여러분들 훔친 거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도 다 45% 훔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표에 갈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표수가 적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5% 훔쳐봐야 몇 표가 안 됩니다. 한민호 56표 이낙연 학교에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조작 총규모는 14160표가 되겠네요. 7080표의 2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거 데이터가 정확하게 규칙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수학적 관계식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낙연에게 플러스 45% 한규환 오인환 이정에서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딱 그냥 그 수학관계가 그냥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딱 이름들 분석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한 방식도 다 이렇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낙연 황교안 이 붉은색이 뭔가 하니까 붉은색이 동별 차이값입니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차이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운 효자동에서 이낙연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50%인데 사전투표 득표율 71%니까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무려 21%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도 조작을 많이 했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청운 효자동에서 당일투표의 50%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가 50% 나와야 되는데 사전투표 표를 전산주 수준다가 얼마를 만들어준 겁니까 71%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붉은색을 보시면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차이값 그래프가 이렇게 큰 겁니다. 뚱뚱한 겁니다. 이런 짓을 다들 한 겁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정치적 이득을 여러분들 이런 조작을 통해 누가 가장 많이 많이 봅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1% 차이값이 청운 효자동 20% 21% 16%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낙연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관내 사전투표 여러분들은 뭡니까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뺏어 가지고 황교안 표를 다 뽑아서 가지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남 광주 전북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그냥 뭡니까 돈 배락을 받은 겁니다. 표를 그냥 엄청나게 쑤셔 넣어 준 겁니다. 그 가운데서 1등 최고로 이런 뭡니까 표를 많이 도덕질해 가지고 표가 되어진 데가 이낙연 후보입니다. 황교안 표를 어마어마하게 빼앗아 갔기 때문에 황교안이 모두 다 빼앗겨 놓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선거 데이터에 만든 사람들은 지금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게 발각되리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선거 끝나고 나서 그냥 어물쩍하게 뭡니까 밀어붙이게 되면 돼지개들은 다 입처 닦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돼지개들 가운데 좀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깨어있는 사람 가운데 재야 전문가가 몸이 나서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되겠나 이렇게 해서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가짜 국회의원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예의도에 가서 세금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조작의 이름도 가장 잘 알겠습니까 이해찬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이인영 사무총장 윤호중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이근형 이게 뭐 숫자가 아닙니다. 붉은색은 동별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총 31.4%를 조작한 겁니다.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더하고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낙연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1% 사전투표 득표율이 66%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표를 얼마만큼 쑤셔놓으셨습니까 한교안은 이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 사전투표 득표율 32%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15.1%를 빼앗고 15.7%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31.4%를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이낙연 후보의 4.15 총선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나라가 참 이런 불법과 불의를 보고도 다 먼 산 쳐다보듯이 하고 있으니까 100번 제가 볼 때는 망해도 싼 나라라고 봅니다. 재산을 나중에 빼앗겨도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불법과 불의를 여러분들 그냥 용인하고 허용해가지고 선거마다 도덕질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애들이 잘 크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경제가 쑥쑥 크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지갑이 두둑해지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이 이렇게 물러나고 나면 복귀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분석한 바에 따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가장 크게 여러분 조작을 한 지역이 이런 종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다 선거 사기라는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그나마 여러분들 이낙연 후보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표를 훔친 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고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교는 뭡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날뛰고 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집권한 지 7개월 8개월 돼가지만 까람교 입 딱 다물고 있고 대통령이 대통령을 보이겠습니까 내 입에서 그냥 입이 나오는 거죠 허대만 멀쩡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 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